자 우리 저희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3회 수업이 빈야사, 하타, 그 다음에 인요가, 힐링, 베이징 이런 수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몸의 정렬을 좀 맞춰내고 호흡을 좀 잡아내는 기본적인 그런 시퀀스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가를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수업하시고 막 이렇게 동작을 따라하는 데 좀 급급한 그런 수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저기거든요 탈인실?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을 이제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정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자 우리 한 발 한 발 몸 쪽 가지고 와서 손으로 무릎을 감싸안고 엉덩이 한번 꼭꼭꼭꼭꼭 눌러내주세요 자 양쪽 엉덩뼈를 바닥 쪽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줍니다 어깨끝을 귀까지 완전히 끌어올렸다가 아래쪽으로 툭 한 번 더 어깨끝을 귀까지 끌어올리고 아래쪽으로 툭 어깨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보내주세요 한 번 더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보내줍니다 자 나의 왼손이 오른쪽 무릎 오른손 엉덩이 뒤바라 터치 척추를 한 번 쭉 세워내주세요 시선을 오른쪽 어깨 넘어 먼 곳 벽 쪽 바라볼 수 있게 해볼게요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손 체인지 어깨 더 활짝 열어내면서 시선 왼쪽 어깨 넘어 먼 곳 호흡 유지해줍니다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자 손등 무릎 위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어깨 힘을 툭 내려놓을게요 눈을 지그시 감고 내 머리끝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숨을 깊게 들이 마실 때 가득 채워냈다가 내쉬는 숨에 배꼽 당겨내면서 어깨 긴장을 아래쪽으로 툭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실 때 가득 채워내고 내쉬는 숨에 등을 더 활짝 열어내면서 어깨를 내려내고 숨을 깊게 들이 마실 때 가득 채우고 내쉴 때 등을 더 활짝 열어내며 턱 살짝 몸쪽으로 숨 깊게 들이 마시고 후 내쉬고 한 호흡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자 나의 양손을 매트 아래 살짝 내려놓습니다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기울이면서 왼손을 이렇게 뒷짐 지어줄게요 고개를 그냥 툭 떨궈주세요 자 나의 어깨 끝 더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귀 어깨가 더 멀어져요 어깨 긴장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호흡 유지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쓰리 호흡 깊게 두 원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손 아래쪽으로 자 이제 나의 고개 왼쪽으로 툭 오른손 뒷짐 어깨를 더 활짝 열어내면서 귀하고 어깨가 더 멀어져요 어깨 긴장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호흡 유지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쓰리 호흡 깊게 등 더 쭉 펴내면서 두 원 천천히 고개 정면 손 아래쪽으로 내려서 양손 다 가슴 앞에서 이렇게 깍지 껴주세요 하늘로 쭉 끌어올려서 팔이 더 귀 뒤쪽까지 쭉쭉쭉쭉쭉쭉쭉 늘려내줍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옆구리도 활짝 열어냈다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숨 마시고 내쉴 때 반대쪽으로 쭉 열어내주세요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자 깍지 낀 손을 풀어내면서 원을 그려줍니다 등 뒤에서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만나요 어깨를 열어내면서 팔 아래쪽으로 숨 마시고 내쉴 때 시선 한번 하늘 바라봤다가 천천히 상체 아래쪽으로 팔 위로 쭉 끌어올릴게요 견갑골 사이를 더 꽉 조여내면서 호흡 유지 쓰리 투 원 천천히 상체를 업 꼬리뼈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깍지 낀 손을 툭 풀어서 손등 무릎 위에 숨 마시고 내쉴 때 어깨에 긴장 내려놓으면서 배꼽 더 당겨내주세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호흡 더 깊게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쉬고 굿 자 우리 한 발 한 발 바꿔서 앉아볼게요 바꿔서 앉아 봅니다 오늘 우리 저희 다 발은 이렇게 뒤꿈치와 몸이 일직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촬영 오늘 다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손으로 무릎 감싸 안고 엉덩이 꼭꼭 눌러내줍니다 자 우리 호흡할 때 호흡 어려우시죠?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등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등을 살짝 벽 쪽으로 기대는 느낌으로 가주시고요 귀하고 어깨는 더 멀어져요 이때 손을 가슴 밑에 갈비뼈 쪽에 살짝 가져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식 호흡으로 갈 거고요 숨을 마실 때 여기 갈비뼈가 살짝 열려요 내쉴 때 모아내면서 배꼽 당겨내면서 어깨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숨을 마실 때 쭉 열어냈다가 내쉴 때 꼭 모아내면서 어깨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마실 때 갈비뼈가 쭉 열려요 내쉴 때 배꼽 더 당겨내면서 공기가 다 빠질 수 있도록 굿 자 우리 이 호흡으로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오늘 이 호흡을 못한다고 해서 막 뭐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평상시에 많이 연습해 주셔서 이 호흡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몸에 자 우리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며 골반을 서클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엉덩이를 꾹 눌렀다가 앞으로 밀어내면서 꼬리뼈가 뒤쪽으로 밀려요 자 왼쪽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등이 동글게 골반 안쪽으로 자 두 번 더 밀어내면서 왼쪽 시선 배꼽 한 번 더 밀어내면서 상체 살짝 세어내면서 시선 배꼽 반대쪽까요 왼쪽 앞으로 밀어낼 때 꼬리뼈가 뒤쪽으로 밀어내주세요 그렇죠 오른쪽 시선 배꼽 두 번 더 골반 더 크게 사클 시골 안쪽까지 더 크게 열어내줍니다 시선 배꼽 한 번 더 밀어내면서 시선 배꼽 천천히 상체 바르게 세어내줄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고 자 우리 손 엉덩이 뒤바닥 터치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툴툴툴툴툴툴툴툴 다리를 더 툴툴툴 털어내줍니다 툴툴툴툴툴툴툴툴 발가락 사이사이를 완전히 넓혔다가 안으로 꾹 발끝 몸쪽 당길 때 뒷꿈치를 살짝 들고 이렇게 쭉 들어주세요 뒷꿈치 앞으로 밀어내줍니다 몸쪽 꾹 당기고 앞으로 쭉 밀어내주세요 자 툴툴툴툴툴툴툴 자 우리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왼쪽으로 콩 찍어볼게요 발끝 더 감겨내면서 척추 바르게 세어내줍니다 자 왼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밀어내주세요 팔꿈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셔도 괜찮아요 척추 더 바르게 세우면서 시선 뒤쪽 발끝 더 꽉 당겨내줍니다 벽쪽 바람음 소음 유지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손 풀어서 발 앞으로 툴툴툴 자 이제 나의 왼쪽 무릎 접어서 오른쪽으로 콩 왼쪽 무릎 접어서 오른쪽 콩 자 나의 오른손으로 무릎 밀어내면서 척추 반드시 쭉 세워낼게요 발끝 더 당겨내면서 시선 벽쪽 바라봅니다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손을 풀어서 다리 쭉 뻗어내며 툴툴툴툴툴툴툴툴툴 발목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우리 발과 발을 합족시켜 줄게요 나비 자세 자 손 깍지 깨서 발끝 잡고 발끝 잡고 엉덩이 꼭꼭 눌러내줍니다 양쪽 엉덩뼈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줄게요 자 무릎을 툴툴툴 툴툴툴툴 자 지금 등이 이렇게 굽어 계신 분은 쭉 펴내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렇죠 무릎 최대한 아래쪽으로 자 꼬리뼈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손 깍지 풀어내며 한 손 한 손 앞으로 천천히 짚어내줄게요 등 더 쭉 펴내면서 상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까지만 자 등이 펴지는 순간까지 갈 거예요 등이 펴지는 순간까지 많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등이 조금만 더 펴볼게요 손 조금만 문쪽으로 그렇죠 꼬리뼈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자 호흡 유지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쓰리 호흡 깊게 두 굿 원 후 등을 조금 더 펴내면서 자 손 몸쪽으로 가지고 와서 엉덩이 뒤 바닥 터치 자 발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 줄게요 발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자 손으로 발 안쪽을 살짝 잡고 이렇게 무릎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꿈치를 열어내면서 상체 아래쪽으로 툭 내려갈게요 골반 더 뒤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뒤쪽 골반에서 느껴지는 자극 느껴볼게요 쓰리 호흡 깊게 투 원 천천히 상체를 어 손 엉덩이 뒤 바닥 터치 한 발 한 발 앞으로 뻗어서 툴툴툴 어떻게 트어졌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른쪽 발이 몸 쪽이구요 왼발 이렇게 뒤로 보내주세요 보내서 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자극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일직선 될 수 있도록 맞춰 볼까요 일직선 왼쪽 무릎이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른쪽 무릎 더 뒤로 그렇죠 일직선 됐는지 확인 손 앞에 살짝 찍고 엉덩이 한번 들쑤 자 지금 왼쪽 골반에서 자극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더 척추 더 바르게 세워서 내 왼손이 이렇게 골반을 살짝 터치 오른손 무릎 숨 마시고 내쉴 때 후 눌러줍니다 꾹 꾹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숨 마시고 내쉴 때 척추는 세워내면서 아래쪽 골반을 꾹 눌러줄게요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눌러내줍니다 3 호흡 깊게 2 1 자 나의 왼손이 이렇게 바닥을 짚어주세요 오른손이 귀 옆으로 쭉 뻗어내서 시선 하늘 갈 수 있는 곳까지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손을 풀어서 아래쪽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뻗어내줍니다 자 툴툴툴 발목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제 반대쪽 볼 거예요 왼쪽 발 몸 쪽 오른발 뒤로 보내주세요 손 앞에 살짝 짚고 엉덩이 한 번 들썩 조금 더 불편한 곳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릎의 선을 맞춰볼게요 무릎선 자 나의 오른손이 골반 왼손이 무릎 자 척추 바르게 세워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후 천천히 마실 때 세워내고 내쉬는 숨에 후 마실 때 살짝 세워냈다가 내쉬는 숨에 더 꾹 눌러내면서 3 호흡 깊게 2 1 오른손 바다 왼손 귀 옆으로 쭉 뻗어내줄게요 시선 안에 어깨 더 열어내면서 호흡 유지합니다 3 호흡 깊게 2 1 시선 정면 손을 풀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쭉쭉 뻗어내줄게요 툴툴툴 발목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지금 우리 이제 각자 해봤는데 느낌이 비슷하시거나 혹은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 조금씩은 다 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는 숙제예요 골반이 플랫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요가 동작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몸에 정렬이 안 맞은 상태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넣게 되면은 몸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관절에 무리를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오른발 몸쪽 왼발 뒤쪽 지금 방금 이 동작 있죠 밑에다가 쿠션이나 수건을 받쳐서 떠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꾹 내려서 아마 처음에 자극이 엄청 가실 수도 있어요 요거를 꼭 맞춰내는 것을 맞춰줄 때까지 숙제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맞춰내야 됩니다 자 다리 쭉 뻗어서 툴툴툴 털어내주세요 자 우리 좀 더 중요한 자세를 좀 배워볼 건데 소 고양이 자세를 배울 거예요 요가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정렬을 좀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깨 밑에 손목이고요 엉덩이 밑에 무릎이에요 발끝을 이렇게 세워낼 거고요 무릎은 골반 너비 손은 이렇게 활짝 펼쳐서 부채 모양으로 갈 거예요 매트를 살짝 움켜지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깨예요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목을 살짝 빼는 느낌으로 등근육을 살짝 조여내고 허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배꼽 당겨내면서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부터 천천히 움직이면서 시선하는 배꼽 바라보면서 등이 동글게 손바닥 밀어내면서 요거를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 방향 이쪽으로 해서 테이블 자세 옵니다 등 척추 어깨 쪽 풀어낼 거예요 어깨 밑에 손목 엉덩이 밑에 무릎이고요 발끝은 세워내주세요 무릎을 골반 너비로 넓혀서 그렇죠 손은 활짝 펼쳐서 부채 모양으로 갑니다 거울 바라보면서 네 테이블 정렬 한번 맞춰볼게요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배꼽 더 꽉 당겨내줄게요 등근육 조여내면서 굿 자 숨 마시고 무릎 조금만 더 넓히셔서요 배꼽을 더 꽉 당겨주세요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시선 하늘 바라보며 골반 뒤쪽으로 쭉 밀어내줄게요 시선 하늘 골반 더 뒤쪽으로 이렇게 자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손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줍니다 등 동글게 후 그렇죠 자 꼬리뼈부터 천천히 갈게요 하나씩 하나씩 다 움직여내면서 시선 하늘 골반 더 뒤쪽으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골반 안으로 꾹 말아줄게요 등 동글게 후 그렇죠 자 천천히 한 번 더 가요 꼬리뼈부터 시작해 척추 하나하나 천천히 갈게요 시선 하늘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골반 더 안으로 후 완전히 골반이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가요 자 천천히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서 내 왼손 밑으로 오른손이 쑥 들어가요 고개가 바닥에 툭 자 툭 왼손을 하늘로 쭉 뻗어내주세요 뒷짐 지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갈 수 있다면 손이 쑥 들어갑니다 여기서 유지 숨 마시고 내쉴 때 견갑골 사이 더 꽉 조여내면서 호흡 유지 쓰리 호흡 깊게 투 와 왼손 하늘로 쭉 뻗어서 얼굴 옆에 바닥 찍고 오른손을 쑥 빼서 다시 테이블로 와주세요 테이블 자세 자 나의 오른손 밑으로 왼손이 발끝 세워내면서 발끝 세워주시면 좋죠 왼손이 쑥 들어가요 고개 긴장 툭 자 나의 오른손 하늘로 쭉 뻗어내면서 뒷짐 지어줘요 허벅지 안쪽까지 쑥 들어가요 손이 어 여기 여기까지 그렇죠 어깨 더 활짝 열어내면서 호흡 유지 쓰리 호흡 깊게 투 원 자 손 하늘로 쭉 뻗어서 얼굴 옆 바닥 왼손 쑥 빼서 테이블 자세로 다시 와서 자 우리 한 손 한 손 앞으로 쭉 뻗어내며 겨드랑이가 바닥 쪽으로 툭 턱이나 이마마다 강아지 기지개 켜기 자세 엉덩이는 들어줍니다 엉덩이는 이렇게 수지 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턱이나 이마마다 손 쫙 펼쳐서 손 끝에 힘 풀어내줄게요 내 척추 더 아래쪽으로 후 내리면서 겨드랑이가 더 바닥 쪽으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쓰리 호흡 깊게 두 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후 원 후 자 발등이 바닥 엉덩이 뒤쪽으로 아기 자세로 휴식 아기 자세 엉덩이가 뒤꿈치 쪽에 딱 붙어요 발등 바닥 발등이 바닥 발등이 바닥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아기 자세 휴식 아기 자세 발등 바닥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 조금만 넓혀볼게요 무릎 넓혀서 편하게 툭 내려줍니다 손 겹쳐서 이마로 가져가셔도 돼요 편하게 호흡하면서 이완 숨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롤업 배꼽 바라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스르륵 일으켜줍니다 앉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어깨 말린 어깨를 조금 열어내 볼 건데요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볼게요 옆에 분과 겹치지 않도록 쭉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 봅니다 그렇죠 옆에 분하고 손 겹치지 않도록 조금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실까요? 살짝만 팔이 쭉 뻗어질 수 있게 180도로 그렇죠 쭉 뻗어내서 다리는 모아줄게요 오른손이 가슴 옆으로 이렇게 와주세요 그렇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쭉 어떻게 넘어가냐면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고개 긴장 툭 무릎을 세워내서 이 상태로 갑니다 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뒤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다리는 고정 무릎 세워주세요 이 상태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발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고개 긴장 툭 그렇죠 고개가 바닥에 툭 닿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하늘로 쭉 뻗어볼까요 오른손 뒤로 넘어가서 왼손하고 만나주세요 오 쉽지 않죠 자 쉽지 팔꿈치 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손 만나는 거 뚝 그렇죠 자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링을 좀 쓸 거예요 팔은 여긴 고정이에요 왼쪽 팔 고정 이렇게 넘어갈 얘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팔꿈치 펴주세요 발바닥 바닥 고개 툭 얘를 잡아주세요 고개가 툭 어깨 더 열린 팔꿈치를 펴주세요 여기 팔은 고정 고개 툭 고개가 앞으로 그냥 툭 여기 발 힘 풀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죠 지금 자 여기서 유지를 해봅니다 손 톡톡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쓰리 호흡 깊게 투 원 자 링을 풀어내서 제자리로 와줄게요 천천히 손 제자리 골반도 제자리 골반도 제자리 다시 엎드린 십자가 자세로 와봅니다 링은 옆으로 살짝 밀어내주시고요 자 이제는 반대쪽 갈 거예요 왼손이 가슴 옆으로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뒤쪽을 넘어가줍니다 어 그 반대쪽 자세랑 똑같이 할 거예요 무릎 먼저 세워주세요 무릎을 어 바깥쪽으로 그렇죠 자 지금 어깨에 충격과 공포가 너무 심해서 지금 다리에 힘 자 우리 여기 팔은 펴줄 거예요 그렇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건데 힘을 다 풀어주세요 링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손 뒤쪽으로 넘겨서 그렇죠 여기 잡아주세요 왼쪽하고 오른쪽 느낌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더 뭉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잡아주세요 그렇죠 굿 자 여기서 크게 세워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3 어깨도 활짝 열어내면서 2 1 천천히 손을 풀어서 제자리로 골반도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세요 천천히 제자리로 다리 쭉 뻗어내줍니다 자 림 머리 위쪽으로 올려서 양쪽 다리를 다 뒤로 접어줄게요 양쪽 다리를 다 뒤로 접어 손이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 봅니다 단우라사나 자 무릎을 어깨 너비로 넓혀주세요 엄지 발가락은 서로 만나요 엄지 발가락이 가운데서 만나요 자 무릎은 넓힌 상태에서 어깨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넘겨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상체 업 상체 들어주세요 쭉 호흡하세요 3 등 쪽에서 느껴지는 자극 느끼면서 2 후 1 자 천천히 아래쪽 한 번 더 갈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상체 업 쭉 끌어올려주세요 그렇죠 3 호흡 깊게 굿 2 후 1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과 발을 풀어내줍니다 툭 툭 편한 쪽 뺨 대주세요 손과 발 풀어서 편한 쪽 뺨 대주세요 자 이완 편하게 휴식합니다 숨 마시고 후 내쉬고 힘 풀어내면서 편한 쪽 뺨 대주세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지금 우리 등 컨디션이에요 편한 쪽 뺨 대주실까요 편하게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후 내쉬고 접골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마시고 후 내쉬고 어마무시하죠 지금 자 상체 일으켜줍니다 자리에 앉아버릴게요 자 우리 어지럽지 않도록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줄게요 스탠딩 저 지금 충격과 공포의 시간들이 왔었어요 내 어깨 안쪽 말려있는 어깨 여기 안쪽을 좀 더 풀어봤고요 등 쪽을 제가 살짝씩 핸즈온을 했는데 막 이렇게 누른 거 아니고요 손으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척추의 지금 모양을 살짝 잡아봤습니다 뚝뚝뚝 소리가 진짜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곳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정렬이 흐트러져 제일 잘 흐트러질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핸즈온 했던 그곳 있죠 거기를 늘 조여내셔야 돼요 조여낼 때 어깨끝을 그냥 단손히 뒤쪽으로 넘기면서 조이는 게 아니라 어깨를 앞에서부터 일자로 내리면서 등근육을 꽉 조여낼 수 있도록 여기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견갑골 사이 쪽을 그래야지 이 목성 귀하고 어깨가 더 멀어지면서 등근육이 조여내면 코어 쪽에 힘이 잡혀요 자 우리가 이제 스탠딩 자세로 넘어갈 건데 스탠딩에서는 우리가 힘을 좀 많이 길러낼 거예요 아마 빈약사는 핫한 수업 기본 수업들 들어갔을 때도 좀 파워 힘을 길러 근력을 길러내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코어 쪽하고 등근육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엉덩이 힙 조인트 이런 데 힘을 좀 중점적으로 길러낼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동작들 통해서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 운동 좀 몸을 데워내는 동작부터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발을 자 발을 골반 너비 11자로 맞춰내줍니다 자 손바닥이 정면 어깨 끝을 열어내줄게요 찬드라 나마스카라 숨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당겨내면서 어깨 긴장 아래쪽으로 호흡합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등근육 조여내면서 어깨 긴장 내려놔주세요 숨 마시고 어깨 긴장 아래쪽으로 호흡합니다